제가 분명히 진술했잖아요. 사실을 다 말씀드렸잖아요. 증인도 증거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그쪽 말을 들어라. 형사님, 제가 한 말 다 사실이에요. 거짓말 탐지기를 써서라도 좀 밝혀주세요. 제발요. 뭐 재면수상가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. 그거라도 해주세요. 네?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. 제발요, 형사님. 형사님, 형사님! 당신이 만들어주니 상처 너 잊지 않을 거야. 나 죽이려고 했던 당신 절대로 용서 못해. 처참하게 잔인하게 복수할 거야. 복수할 거야. 자세히 잠시만요.